네. 김준현 씨 네 그릇 먹었어요? 아 진짜. 그래 먹었다. 내가 먹었다. 아 좀 즐겁게 비벼주세요. 다 비벼어요? 다 비벼어요. 근데 아까 먹었잖아요. 뭔가 좀 아쉬운 거야 나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김. 밥 더덕김으로 마무리. 네 밥 더덕김. 산과 바다가 만나는 그 기분일 거예요. 밥을 살짝 살짝 올리고. 여기다가. 이렇게 올려서. 싸서. 먹으면 돼요. 어르신. 고마워요. 김을 두 장 싸고 싶어요. 더불기. 더불기. 어허. 반 짧아. 내가 그냥 먹어도 되네. 먹어도 되지. 아 더럽게. 다르네. 반 많이. 욕심쟁이 욕심쟁이. 음. 맛있지. 맛있지. 야 김은 누가 이렇게 만들 생각했을까. 그러게요. 진짜 큰절 한번 드리고 싶다. 김은 진짜. 김도 향긋하고 더덕도 향긋하고. 아우 너무 좋다. 친구ern아. 이거 좀ikat. 시간 차원 Rip. 선수. 다행 왔어. puppеты. 부 Polish.